굿모닝 굿모닝 오늘 표현은요 It is a nail biting situation 월스트리트는 한국 대선을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라고 보냈는데 오늘 표현은 정말 조마조마하다 긴장된다 를 준비했습니다 It is a nail biting situation nail 손톱이잖아요 biting 말 그대로 손톱을 깨물 정도로 긴장된다 손톱 잘근잘근 깨물면서 긴장 조조해 왜는 그런 그게 긴장되면 손톱 부러뜨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긴장되는 조마조마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해리씨 합격자 발표가 이제 10분 후래 긴장돼 It is a nail biting situation 저녁에 출구조사를 기다리는 후보들의 마음도 이러겠죠 It is a nail biting situation nail biting situation It is a nail biting situation